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레이티브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표현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factor 이거 했었잖아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인 factor 근데 여러분 이 factor 이거는 요소 요인이란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표현은 factor in 인데요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인하가 늑겠다 즉 내가 그 좀 고려할게 여러분 이건 평소 일상 회화에서도 정말 자주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아 그래서 그 job offer를 테이크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회사 점심이 진짜 잘 나온다고 엄청 맛있다고 누가 이렇게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때 I'll factor it in 어 그래요 제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그 회사 점심이 맛있다는 그 팁 그 정보도 제가 고려할게요 계산에 넣을게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인으로 제가 넣도록 할게요 I'll factor it in I still haven't made my decision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 탁 나와요 Everything's on the table Everything's on the table 여러분 뭔가가 on the table 한다고 하면 상정되어 있는 뭔가를 고려하고 검토할 때 Be on the table 이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My offer is still on the table 내 제안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다 내가 책상 위에다가 두고 치우지 않았으니까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내가 제안한 거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봐 My offer is still on the table 근데 이거보다 더 예쁜 표현 Everything's on the table 물론 이게 약간 희망고 말대로 쓰기도 하지만 모든 거를 다 검토하고 고려하는 건 좋은 거죠 Everything's on the table 모든 걸 다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Everything's on the table 그 어떤 것도 이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고 다 올려놓고 검토 고려 중인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Everything's on the table Everything is on the table Nothing is out of the question 자 그럼 다시 factor in 뭔가를 요소에 넣다 고려하다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One thing we need to factor in is cost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비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One thing we need to factor in is cost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One thing we do need to factor in is cost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 이런 게 쓰이면 강조하는 거죠 I love you I do love you 이렇게 누가 쓰이면 강조하는 것처럼 One thing we do need to factor in is cost One thing we do need to factor in is cost 또 Don't you have to factor in the fact that their budget changes on a weekly basis On a weekly basis 라고 했으니까 주 단위로 On a weekly basis 주 단위로 매주 On a daily basis 일일 단위로 매일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이거잖아요 자 아무튼 Don't you have to factor in the fact 어떠한 사실 어떠한 점 어떠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That their budget changes on a weekly basis 그들의 예산이 이 주 단위로 매주 바뀐다는 그러한 사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Don't you have to factor in the fact that their budget changes on a weekly basis 그래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인 Factor 이 명사 Factor 했었잖아요 Key Factor 중요한 핵심 요소 요인 Deciding Factor 뭔가를 결정짓는 요소 요인 Wow Factor 누군가를 정말 와우하게 만드는 와우 진짜 저런 게 있었어? 진짜 impressive하다 놀라게 하는 정말 그러한 특별한 요소 요인 Wow Factor 이런 거 했었는데 이 Factor가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Factor in 뭔가를 요소에 넣다 고려하다 Factor in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미드 길몰그럴스에서 가져온 영상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막 안 깔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바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ake into account 이거 들으셨나요?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additional expenses 추가적인 비용도 너가 take into account 고려한 거야? 계산에 넣은 거야?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를 살려고 하는데 딱 착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착감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험료에다가 뭐 기름값에다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Did you take the additional expenses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뭔가를 고려하다 계산에 넣다 그래서 보험 같은 거 잘 들었냐 그랬더니 두 번째 표현 그 정도 계산에 넣었어요 그 정도 고려했어요 모든 거를 다 고려했어요 I factor everything in 뭐 insurance, money for gas 이런 거 다 자동차를 사는 결정을 하는 요소 요인에다가 다 넣었다 I factor everything in 근데 아무튼 두 번째 표현은 I'm in good hands 이거잖아요 I'm in good hands 이거는 비즈니스 용어로 특히 자주 쓰이는 거 같아요 I'm in good hands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손에 이렇게 관리받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케어받고 있으니까 관리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마 이러한 뉘앙스로 I'm in good hands 이거를 정말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I'm in good hands 이미 내가 이렇게 보험에 탄탄하게 들었기 때문에 잘 케어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심해도 돼요 I'm in good hands You're in good hands with Harry 또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되게 좋은 직원을 한 명 붙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You're in good hands with Sarah here 여기 있는 Sarah가 잘 보상해드릴 테니까 케어해드릴 테니까 잘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You're in good hands with Sarah here We're in good hands with Anne-Marie and I definitely want to thank her on the college's behalf 하나 더 Don't worry She's in good hands 그녀를 우리가 신경 써서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Don't worry She's in good hands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보잘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때 being good hands 이것도 자주 쓰이니까요 이거의 정확한 뉘앙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은 제가 자막을 안 깔아드리고 영상부터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You can't help but binge You can't help but binge 우리 얼마 전에 You can't help but 이거 했었잖아요 여기서의 help 이거는 Stop, avoid 도와주다가 아니라 뭔가를 피하는 거 삼가하는 거 You can't help but binge 그래서 빈지하지 않을 수 없다 빈지할 수밖에 없다 You can't help but binge Binge 라고 하면 과도하게 하다 뭔가를 몰아서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뭔가를 막 폭식할 때 막 이렇게 과하게 먹을 때도 쓰지만 이 빈지의 작품은 binge watch 뭐 미드나 영화 같은 거라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볼 때 이 binge watch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It's a great show You can't help but binge 아 진짜 재밌는 쇼라서 You can't help but binge 계속해서 빈지할 수밖에 없어 몰아서 볼 수밖에 없어 정중할 수밖에 없어 You can't help but binge 그래서 제가 구글 이미지에다가 제가 어떠한 뜻을 외울 때 구글 이미지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binge watch binge 이거를 찾아보면 넷플릭스를 딱 보면서 Just one more episode 에피소드 딱 하나만 더 원래 우리 하나만 더 봐야지 하고 이렇게 밤새는 게 또 이게 결국에 binge watch 한 거잖아요 It's a great show You can't help but binge Binge 할 수밖에 없어 몰아 볼 수밖에 없어 정중할 수밖에 없어 You can't help but binge I'm going to binge watch the last season 근데 여러분 이 binge binge watch 이거는 평소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이라 그랬을 때 Well I just binge watched some shows on Netflix 넷플릭스에서 쇼를 이렇게 몰아서 봤어 정중했어 좀 과도하게 본 거예요 I just binge watched some shows on Netflix He can binge watch some movies Maybe order some takeout 그래서 맥락상 watch를 생각해도 괜찮지만 어쨌거나 binge watch 뭔가를 몰아서 볼 때 binge watch 정중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네이트어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세 가지다 일상 후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 확실히 정붙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 Bye guys